을구가 깨끗한 거죠. 저걸 담보로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 근저당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. 각 구는 소유권이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인데. 전입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. 표제부도 잘 봐야 돼요. 표제부도 사실은 실물과 표제부가 잘 안 맞아서 구제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등기부등본에서 이 건물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채권 설정액 같은 걸 비교를 해보고 알 수 있는 건가요? 개별적으로 또 알아봐야 됩니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사실 등기부등본도 제일 필요한데 저는 확정일자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확정일자. 똑소리나네요. 확정일자는 뭐예요?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? 그게 뭐야? 안 받았어? 그게 뭐예요? 확정일자는 받아놓지 않으면 제 돈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, 한마디로. 우선순위가. 전세금 같은 게.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시기하고 종기예요. 언제 시작하고 권리가 언제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적어야 돼, 이런 거.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전세보증금 있잖아요. 그 전세보증금이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저 건물이 넘어가면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보다는 내가 먼저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3억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, 전세보증금을. 그런데 이게 한 5억에 이미 근저당이 들어가 있어요. 10억짜리니까 경락이 돼도 근저당이 됐던 걸 제하고 나서도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또 한 4억을 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려요. 그리고 나면 저는 거기에 밀려요. 확정일자 순서대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. 대권 순위가 달라지니까. 저도 사실은 전세계약을 많이 옮겨다녔는데 안 받았거든요, 귀찮아서. 동사무소 가야 돼요. 다들 얘기가 동사무소 가서 미리 그걸 왜 안 하느냐. 근데 이제 제가 얼굴 보고 다 아는 그런 분이어서 이렇게 안 했었는데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귄하기가 쉬운 거죠? 정말 간이 크신 분이 아니었어요. 저는 그게 없었는데. 확정일자는 저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. 확정일자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. 정말요? 주민센터 같은 데 안 가도 되나요? 나 주민센터 갔어요, 주민센터. 일단 가서 확실하게 자기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.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그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말 많은 제도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.